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여러 명의 그런 그 피고인들이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죠.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갇힌 구치소에 이제 오게 되니까 최순실 씨가 남북구치소로 또 옮겼습니다. 그런데 최순실 씨가 남북구치소가 지하철 천황역 인근에 있는데요. 재판을 받는 중앙지법하고는 거리가 꽤 멉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다라고 불만을 제기해서 다시 동북구치소로 옮겨지게 됐는데 최순실 씨는 결국 지금 세 번째 구치소에 가게 된 셈이 됐죠. 구치소를 세 번이나 옮겨다녔다? 아이고.